이제 가. 들어가요. 그냥 가. 찬만 마시고 가라. 좀 씻어. 아니야, 나도. 10분. 따뜻한 커피 진하게. 조심. 가서 씻어. 감기 걸려. 그럼 10분 만. 10분 만. 오늘따라 이 커피 되게 맛있네. 그럼 누가 타는 커피데. 난 이 배우 진짜 좋더라. 잘하지, 다큐처럼. 좋게. 선배. 싫어해. 이 영화 나 봤어. 보고 자야. 기분 전환 될 거야. 딴 생각 말고, 접생각 말고, 이상한 생각 말고. 그냥 못하자. 갈게. 선배, 미안. 미안 선배. 정말 미안해. 이건 너무나 분명한 실수다. 나는 연하를 잊기 위해 동진 선배를 이용했다. 인정한다. 그래서는 안 됐었다. 연하 문제는 오롯이 내 문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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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, 이젠 진짜 안녕. 박완, 너도 이제 그만. 고맙습니다. 사랑, 저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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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